너무 좋았어. 찐들 봐 찐들 봐. 정석 정석. 너무 웃기고 다 해가지고. 와 진짜. 담백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. 담백하게 가면 돼요. 웃길 필요 없어. 여긴 담백이야. 안녕 아버지. 안녕 왔어. 선술이야. 나 오늘 기분 안 좋아. 왜 무슨 일 있어. 오빠랑 헤어졌어. 나도 한 잔 먹을게 안 되겠다. 너 왜 먹어. 나 오늘 취할 거니까 나 집에 잘 데려다줘 알았지. 일단 한 잔 먹고 생각해. 이걸 가져온다. 웃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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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오프닝 반복은 이건 이길 수가 없어. 와 잊혀질만 했는데. 오프닝 반복은요 형님. 개그는 반복이야. 선수입니다 선수. 야 이거는 이거는. 웃을 때가 제일 예뻐. 야 나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진짜. 야 너 왜 그래. 나 진짜 너 때문에 웃는다. 내가 너 때문에 웃는다 진짜. 너 때문에 웃는다. 너 때문에 웃는다. 너 말 들을까 그랬어. 너가 그때 웃는다. 형 슬슬 시동 걸어요. 시동 시동 걸어요 이제. 언젠가 한 번쯤은 돌아봐 주겠죠. 돌아봐 주겠죠.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. 끝났다 이거.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. 하여튼 오늘 내가 노래도 해주고. 뭐 이것저것 많이 해줄 테니까. 기분 풀고. 너 왜 안 말렸어 내가 만날 때. 네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. 오우. 이 드라마인데.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좋은 거죠. 키스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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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는 게 좋은 거죠. 키스잉. 키스잉. 아니 형. 강남도. 왜. 왜. 이거 프라이막스인데. 아니 재미있는데 왜 그래. 미친 거 아니야 이거. 머리패치. 머리패치. 키스를 하래. 자 종료. 오케이. Freeman. 케장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